이제 가수입니다. 유나! 자신감 얻었으니까 두 분에게 자신있게 한번 같이 줘. 네 자신있게. 자신있게. CF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. 레리. 안녕하세요. 1단계. 두 분 처음만 하셨죠? 네. 레리. 액션. 안녕하세요. 자 카메라 돌아왔어요. 큐! 아 너도. 아 이거 한번 써봐. 이건 괜찮아? 오. 괜찮아? 오. 나 여기 뭐 남대. 왜 이래? 이거 한번 써봐. 이건 괜찮아. 2단계야. 이건 괜찮아. 2단계야. 자 마지막 3단계 액션. 자신있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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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났는데 이거 어떡하지? 아 너도. 아 이거 한번 써봐. 정말? 이건 괜찮아? 사실 예전. 자신있게. 사실 예전. 아니 이 얘기까지 받아서 과연 우리 포즈시실을.